화학의 스페셜원 남구원 예능 나오면 되게 밝고 아이가 상당히 밝잖아 재미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되게 이렇게 존중하며 띄워주면서 예능하는 게 되게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갑자기 쌤 왜 딘디는 딘딘이에요? 아니 어제 쌤이 쌤 라스를 되게 좋아해 쌤이 예능 되게 좋아하는 거 알지 쌤은 예능 매니아야 그래서 윤은님 나오는 건 진짜 100% 다 보고 지금까지 나온 런닝맨 안 본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진짜 옛날에 무도는 거의 빠였지 근데 라스도 쌤이 되게 좋아해 김구라하고 윤정신하고 아웅다웅도 재밌고 그래서 매주 보는데 말이야 어제 이제 라스를 보는데 딘딘이 나왔어 근데 거기에 이 말이 나온 거야 딘딘은 딘딘 유래가 되게 궁금하지 않냐 아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이랬대 한해라는 래퍼가 있어요 그 맞지 한해 그 놀라운 토요일인가? 그 TVN에서 하는 예능이 있어 거기도 이제 나오고 연애의 맛인가에서 TV조선에 보면 김종민 요새 코요태 1박 2일 그 김종민 연애하거든 방송에서 거기서도 이제 패널을 나와서 말 되게 잘하는 친구 있어 한해라고 랩도 상당히 잘하고 근데 그 한해가 어느 공연이었대 딘딘 말이 그래 그래서 이제 래퍼들끼리 서로 이렇게 랩하면서 디스하잖니 근데 이제 이렇게 한해가 거기 있는 래퍼들을 하나씩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디스를 했대 근데 딘딘 차례가 됐다는 거야 그랬더니 한마디 했다는 거야 딘딘은 딘딘 그러니까 이게 딘딘이 너무 자존심이 상했대 근데 이제 그게 그 이후로 자기가 트라우마가 된 게 자기가 뭔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할 때 댓글에 이제 안 좋은 말이 달릴 때는 그게 딘딘은 딘딘이라고 되게 이를 약간 자기를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자꾸 댓글이 올라오는 거지 애 역시 딘딘은 딘딘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가 그게 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있잖아 뭐 모르겠어 뭐 하여튼 거기서 말로는 2017년인가 2018년 맨 처음에 그 12월 말에서 1월로 넘어가는 타종식하고 그때 있잖아 그때 자기가 그 뭐 어느 연말 시상식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걸 너무 잘해가지고 자기가 검색어 1위였대 그래서 뭐 대한민국이 들썩였다고 하는데 윤종신이 어? 난 대한민국이 있었는데 들썩이는 거 몰랐던데 이러더라고 근데 이제 거기서 자기가 공연을 했는데 진짜 잘했대 나도 그 공연 못 봤어 찾아보라고 얼마나 잘했는지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댓글이 딘딘은 딘딘인데 뉘앙스가 바뀐 말로 변한 거야 그래서 딘딘은 딘딘이 칭찬이 됐다라는 거지 어? 역시 딘딘 공연 잘해 딘딘은 딘딘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가 이를 갖다가 아 그렇다면 이를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칭찬으로 이 표현을 쓸 수 있게 내가 정말 잘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곡을 냈는데 이번 곡 제목이 딘딘은 딘딘이래 그래서 라스에서 공연도 했어 잘하더라고요 노래도 좋아 이거 꼭 이러니까 내가 무슨 딘딘 무슨 딘딘 삼촌이나 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정말 잘하더라고 그래서 딘딘은 딘딘 NK는 NK라고 제목을 적어봤어 근데 쌤 예능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쌤은 유치해서 쌤에 대해 올해 같이 본 친구들은 알지만 나는 되게 유치해서 예능, 만화 나는 이런 데서 되게 감동적인 그런 거를 많이 부여를 받거든 근데 이게 너희들 중에 조금 이제 쌤하고 어떻게 되건 내가 맨날 나는 너희랑 같은 세대야지만 같은 세대에는 약간 떨어지긴 했지 근데 지금 세대들도 슬램덩크라는 만화 정도는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농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거의 봤을 거고 근데 그 슬램덩크에 보면 있잖아 이런 장면이 나와 거기 이제 주인공들이 모여있는 학교는 북산이야 북산고등학교고 전국 넘버원인 산왕공고라는 학교가 있었어 그래서 둘이 전국대회에서 붙은 거지 근데 북산고에는 킹콩이라는 별명에 채치수라는 괴물센터가 있어 그게 이제 고릴라지 고릴라 맨날 강백호가 고릴라라 부르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돈의 넘버원 센터였는데 거기에 나와서 그 신현준이라는 산왕공고의 센터가 있어 너무 잘하는 거야 그 친구는 근데 그 친구가 원래 키가 되게 작아서 가드로 시작을 했대 그러다가 이제 포워드 그러다가 키가 더 잘하면서 센터가 된 거지 그러니까 사실 센터들은 대부분 볼 핸들링이나 여러가지가 좀 어색한데 이 친구는 괴물센터인 거야 골 밑에서 득점도 되고 실제로 볼 핸들링에 뭐 어시스트 이런 모든 만능인 거지 흡사 르브론 제임스 같은 존재란 말이야 쌤 또 르브론 빠입니다 쌤 농구 엄청 좋아하거든 근데 말이야 그래서 채치수가 그 신현준이라는 산왕공고 센터한테 막 밀려 그러다가 이제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진다고 근데 이제 그 돈의 얘와 에이스였던 변덕규라는 센터가 있는데 걔가 이제 관중석에서 구경을 하다가 만화니까 갑자기 지금 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더니 채치수 옆에서 무를 갖다 썰어서 무가 이렇게 떨어져 그러면서 얘기를 해 신현준은 신현준 채치수는 채치수다 너는 도미가 될 수 없다 너는 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 만화에서 그래서 채치수가 깨닫고 그때부터 멋진 플레이를 해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걔는 신현준이라는 애는 신현준이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너무 잘해 하지만 채치수는 그런 능력에서는 떨어지지만 얘만의 특징이 있어 멋진 리바운드 스크린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채치수에게는 그를 살려줄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를 갖다가 무라는 게 회가 있을 때 무라는 건 메인이 아니잖아 근데 회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장식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변덕규라는 애가 내려와서 얘기를 한 거야 너가 중심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들을 도와라 너에게는 멋진 팀 동료들이 있다 되게 멋진 표현이라고 나는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얘기하면 되게 울컥해 만화의 장면이지만 근데 이게 의미가 똑같은 거야 딘딘은 딘딘 NK는 NK야 그리고 너희는 너희야 우리는 결코 남이 될 수는 없어 얘들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 우리가 남들이 좋아 보인다고 계속 남들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것만은 아닐까 그러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도 결국은 남만 쫓다가 끝난다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는 없을 것 같아 우리는 다 우리들 나름의 장점이 있고 물론 남들 것을 많이 본받고 그를 갖다가 장점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승화시킬 수 있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속된 말로 독고다이가 아니거든 남들과 같이 살잖아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도 많고 쌤이 강의를 하고 너희가 강의를 들을 때도 쌤이 너희들보다 그래도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이 분야의 전문가니까 너희들에게 쌤이 알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거지 근데 그게 꼭 너희한테 다가 되면 안 돼 글을 갖다 받아들이면서 너희 걸로 채화하고 너희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우리야 남구원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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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